아 아 아 아 아 영원한 거 절대 없어 결국엔 변해지 유니가 참 센스가 없네요 영웅이 이걸 다 하거든요 영웅은 하이틴이 하이틴이지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드레곤씨 같은 경우는 창법을 따야죠 창법과 발음이죠 굉장히 소리를 많이 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거 같고 고깃고잇 깃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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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현석아 You and I together 전달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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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비슷해 지드레곤 인 인 콘서트 나 즐겨줄래 아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아 뭐야 야 이거 아 미치기 열심히 타 레슨하나 봐 아 아 아 아 아 지웅이 형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원하쥬 알았던 사랑도 저먹어 이젠 그냥 친구마저 떠나가래 If you're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If you're If you're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씩 끝까지는 없을까 그들의 걸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아 지웅이 형이 부르면 지웅이 형이 부르시는 거죠 지웅이 형은 일단 무대에서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있으시고 화가 나서 뭔가 자꾸 누리번 누리번 이 노래는 이제 한 번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지웅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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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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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랑하기를 뭐야? 언니 근데 저건 뭐예요? 저거? 저거 카페야 저거 저번에 카페야 저 지영 오빠 카페인 것 같아 진짜요? 아직 몸 사줘요 근데 오프너면 멋있을까 진짜 잘했지? 아 노오타 이거 진짜 잘했잖아 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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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서 뭐일까 형 어디 안 봐요? 형 어디 안 봐요?